정말 어떻게 캐스팅이 된 거니? 그것도 궁금해. 아, 예. 그렇지. 연기 학원을 다녔냐? 아니요, 저는 이제 선언일기 원래 전에 EBS 딩동댕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. 거기는 이제 계속 다니면서 뭐 연극도 하고. 아역으로? 네, 김양철 선생님. 공자성 역할도 하고. 막돌락돌망했었구나. 로마가 참 연기 잘했어. 로마가 그 로마네 집에 어울리는 아이였어. 그 애가 이렇게 좀 빈티가 났어. 그랬어, 맞아. 로마가. 성격이 활달하지도 않았어. 애가, 애가 로마네 집에 맞게 애가 기도 못 피고 사람을 바로 안 보고 애가 쭈미쭈미다고 그랬어. 아, 근데. 잠깐만. 내가 아버지였어이. 네네. 로마가 네 번인가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피디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지금 착각을 좀 하시는데 아주 어렸을 때. 그래. 띠띠꿍. 그 로마가 아니야? 그렇죠. 어, 정말? 원래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. 어, 아니 그러니까. 아, 걔 말고. 아, 내가 원래 있다가. 그러니까. 나는 그 누마인 줄 알았어. 나도 걔인 줄 알았어. 아까 내가 봤을 때 그때 어린 로마가 눈이 이렇게 됐어, 애가. 맞아요. 이렇게 됐지? 어. 괜히 좀 눈 비슷하게. 그 로마가 아니구나. 세상에. 무슨 일이냐. 세상에. 나는 몰랐네. 그 다음 로마가. 얘야. 한의사 된 거예요. 허.